어렸을 때 학대는 윤석열 후보가 당했던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아주 통쾌하게 그거 적어놓으셨더라고. 본인의 증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까지. 맞고 자랐다고? 그냥 맞은 게 아니라 고무워스. 고무워스로 맞았다고? 아버지한테? 고무워스를. 저 보세요. 윤석열. 원칙주의자 아버지. 대학생까지 맞으면서 컸다. 그런데 밑에 노컷뉴스 2009년도 기사를 보면 맞고 자란 아이. 지능 낮아진다. 아니, 그러면 고무워스로 맞았다고? 빠따로 때리면 빠따가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워스 중에서 왜 약간 투명해서 밖에, 거기 연희동 저택이지 않았습니까? 밖에 수도를 트는데 고무워스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모르네. 이만큼을 잘라요. 잘라서 반을 접어. 접은 다음에 이걸 실로 묶어요.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그냥 펴놓으면 흐물흐물하잖아. 그런데 그게 살에 착착 감기면서 되게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을 접어서 실로 묶어서 그러면 실로 묶기가 굉장히 가벼운데 살에 짝짝 붓기도 하면서 회초리 때리는데 이게 아주 또 굉장히 강력한 소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쳤다는 거예요. 콩소리를 하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윤기적 연세대 명예교수께 아시고 마당에 있는 고무호수로 종아리를 엄청 때리셨대요. 종아리가 터지게 때린 거죠. 이거는 옛날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 구수한 윤석열. 구수한 윤석열은 책이 있죠. 이 책의 증언노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무호수를 맞았다는 얘기 나와 있죠.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 다닐 때도 아버지에게 맞았다. 술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혼도 많이 났다.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맨날 밤늦게 다니니 고무호수를 접어서 실로 묶어 놓으셨더라. 맞고 나니 술이 닿았겠다. 종아리 치다 안 되니까. 저 정도는 SM 아닙니까? 볼기를 저렇게 쳐요? 굉장히 아프죠. 아동학대야. 아동이 아니야. 성인 고문이라니까. 저 정도면. 점잖게는 채불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고 때려서 키워봐야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한 거죠. 때려서 키우니까 지능이 낮아지고 때려서 키우면 또 하여튼 때리는 건 안 돼요. 남한테 폭력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요. 또 선대위 국방안보특보단장에는 한기호 의원이 됐어요. 이야, 이분도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자기한테 20대 남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대 의무복무 기간을 늘리자. 아름답다. 아름답다, 진짜. 그런데 그렇게까지 걸러내기 시작하면 누가 남습니까? 들어보세요.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북계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조직은 근원서부터 밟은 색출에서 제거하고 민간안보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세월호 사태였어요. 세월호 사고가 나왔을 때 저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계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거니까 발본 세월에서 제거부터 해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 종부 의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십자가 밟기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또 군인들이 쓰는 수통 김광진 의원이 그 당시에 50년 넘어서 6.25 때 쓰던 거 있는 걸 발견해 냈더니 구멍만 안 나면 100년을 써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구멍만 안 나면 100년을 써도 상관없다고? 그럼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 남편한테도 강경화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만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왜 군대 내 성범죄만 중요하게 따지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엄청 많아요. 이게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 누구야? 남재승 씨랑. 노재승. 노재승 씨랑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윤석열 씨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만의 커뮤니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군대잖아요. 군대가 또 어때요? 이 군대에서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모여 앉아서 고만고만한 얘기를 떠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서로 동화되거든요. 야, 이거 뭐 5.18씨 이거 북한군이 쳐내려 온 거 아니야? 장군님,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르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몇십 년의 기간을 걸쳐서 체내화되는데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는 보수들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걸 겉으로 뱉질 않죠. 그런데 자기 집단 안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얘기를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남들도 그렇게 아는 줄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120시간 노동 어떠하냐 이런 얘기도 검찰, 검사장하고 이럴 때 해 왔던 거야. 아, 검사장님 그거 정말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런 얘기를 맨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쭈쭈 하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자, 적어보세요. 이수정 위원장님, 저거 해명 좀 해주세요.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여군에게는 본인에게 상당한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수정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같이 선대 본부장이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권경에 저기 들어가신다면 저 선대분 들어간다고 얘기가 막 나오던데 김종인 타고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무슨 여초 사이트에도 가보면 윤석열 찍는다는 분들이 여자분들 중에서 꽤 있는데 저거 보세요.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여군한테는 본인이 잘못 있다고 그거 저기 뭐야 보상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 군대 내 성범죄만 엄중하게 따지니 지금 군대 내 성범죄만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제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조차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신 분들이 윤석열을 찍으려고 하길래 저기 보세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북한 지령하는 좌파된 죄가 박근혜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야 진짜 대단한 분들이 선대위에 버티고 계세요. 이런 분들 다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면 누가 합니까 일을? 아 그래요? 그럼요. 없죠. 사람이. 저쪽에서 사람이 없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전복민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선대위에. 전복민이 부동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의 상징인데 어떻게 들어가? 저번 아버님이 기자한테 뇌물 주려고 시도했던 그분이죠. 그분이요. 이분이 복당하셨더라고요. 복당하자마자 들어갔어. 윤석열 선대위로. 이것도 우리가 사실로 잘 체크해 놓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여보세요. 아니 민주당한테 좋은 일이라기보다 전에 이런 게 상식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소속인으로 출당해 나갔으면 문제에 대한 깔끔한 해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해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부친 관련돼서 의원직까지 던졌잖아요. 그래서 부친 관련돼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부친이 땅 팔아서 기증하겠다면서요. 기증 다 하셨습니까? 취재하셨어요? 기자들은 왜 이런 걸 질문하지 않습니까? 전북민 아빠 찬스에 대해서 다 취재하셨습니까? 그거 의혹이 해소된 건가요? 뭐야 도대체. 이거 불폐야 진짜. 노재승, 한기호, 전북민. 하나만 들어왔어도 민주당은 폭망이야 지금. 대선 포기해야 돼 민주당은. 이 중에 한 명만 들어와도. 저런 멤버로 구성해서 어떻게든 치러보겠다고 하는 건데 저게 큰일 날 일이죠 사실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딱 3천만 원 가지고 오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온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다른 것도 아니잖아. 만들어 올게. 그러니까 난 저 대사를 보면서 제일 웃겼던 건 이번이 처음으로 거절당한 거잖아요. 저 양반 나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저 사람한테 3천만 원 받았을까.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전광수 회장님. 부끄러운 기자들이 사방에 널려있다는 얘기죠. 3천만 원에 흔들린다는 자체도 참 사실 되게 부끄러운 거고요. 기자들이 참 얼마나 배려 없으면 돈 3천에. 항상 하던 게 딱 한 번 안 된 게 들킨 거예요 사실은. 이러니 얘는 그냥 애교야. 표절은 애교.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다 표절이거든요. 오마주라고 하면 최소한 연설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구성한 연설문은 악뮤와 우리 누구죠? 디먼가? 악뮤와 메디인가? 이 두 사람의 머든가? 죄송합니다. 악뮤와 머드의 노래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준석이 말이야 아무데나 그렇게 오마주라고 그냥 갖다 빌려서 그냥 노래 가사를 갖다 표절을 하니까 지도해도 된다고 이렇게 썬던 모양인데 악뮤와 머드의 노래 가사를 표절한 거예요. 오마주가 아니라. 그럼 들통나기 전에 오마주라는 얘기를 했어야지 어디서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도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얘기할 때 그게 임재범 표절이냐. 그건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다 보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게 연설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대충 해놓고 이제 와서 우물쭈물하는 것은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이준석이 또 이렇게 해명을 대신해 줬어요. 저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준석 씨가 우리 고3이 니네 고3보다 낫다는 말로 괜히 질러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고3 학생이 자라나는 학생이 다 잘못되어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준석 씨가 괜히 작은 일을 너무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지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오바마 연설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자기가 연설에 오바마의 말을 갖다가 막 인용을 했다. 그걸 표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인용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표절이야. 돌았어? 아니 목사들이 하도 표절 많이 하니까 니들도 그런 줄 아는 분데 그건 다 표절이야. 어디다 연설문으로 갖다 표절하고 앉았냐? 보통 연설문은 남의 걸 벗겨 쓰지 않죠. 얼마나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아니 그 한두 문단만 벗겨 쓴 게 나와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걸 뻔히 보면서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지 그렇게 인용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GS님 쌍김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태도가 결국은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똑같은 저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같은 장애인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낮추고 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장애인들 같다 어찌겠다라고 하는 마타도우를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저 윤석열을 보십시오. 허리조차 제대로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악수를 청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장애인들하고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장애인께서 정상인, 비장애인 하고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들짝 놀라서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급하게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급하게 수정한 게 아니라 질타를 받고 나서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기본 소용이 부족한 거지. 자, 이 이야기는 또 앞에 이야기랑 다 이어지죠. 양친, 화목한 양친 아래서 잘 사는 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잘 졸업하고 명문대를 나온 정상인들과. 이분은 정상인 아니잖아요. 두드러 맞으면서 대학 때까지. 게다가 이제 하믹병 씨가 그런 얘기했죠. 여자는 군필이 아니니까. 4분의 3만. 4분의 3만 해야 된다는데 본인이 나오잖아요. 4분의 3만. 그러니까 양쪽 선대본부장이 지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여하튼 저 정상인이라는 레토릭 자체가 저런 보수들이 갖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아무 상처 안 받고 잘한 사람들만 정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리더십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어떤 흠이 있는 몸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에 장애가 있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냥 우리가 주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해야 된다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돼지리라 이런 얘기예요.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합니다.